상금 넌 상금 필요 없니? 난 너무 필요한데 난 니가 어떤 영상을 찍던 상관없어 근데 너도 영화 찍고 싶지 않아? 난 너무 출연하고 싶어 미치겠어! 그래서 상금도 필요했던 거고 29초 아무나 찍을 수 있다 신선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영상 문법으로 그래서 29초는 이미 한 편의 영화라는 거 알고는 있어? 아 모르는구나? 계속 출품 안 하면서 살래? 제발 한다고 해줘 어?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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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답할 때까지 나 계속 할 거야 제발 나야 제발 나야 제발 제발 언니가 수상을 하고 싶어서 그래 왜 입냄새나니? 많이 나? 이게 널 위한 최고의 영화제야 쇼필름 영화제의 극판왕 제 6회 신한 29초 영화제 신박하고 유쾌한 코로나19 극복이 금융으로 가까워지는 행복한 스토리 8월 17일 자정까지 총상금 3천만원 제 6회 제 6회 신한 29초 영화제 지금 바로 출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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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색 pack 쳇